울라리스 항공사라고 여기 멕시코 적강군인 것 같아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km 정도 나오네요 20km 정도 나오고 저는 이제 수석을 밟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저기 위에 보시면 강군 울라리스 14시 51분 타고 가겠습니다 6번을 찾았습니다 6번 데이트 찾았고요 자 저기 멕시코에 한국어가 있습니다 스페인어 영어 한국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 참 굉장히 느립니다 빨리빨리 오 인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자 자 보이나리스 항공사도 나쁘지 않습니다 좌석도 되게 넓고 좋습니다 자 나오자마자 이 헛츠도 있고요 유럽카라고도 또 렌터카도 회사도 있고요 일단 저는 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한한게 제가 이거를 안 쐈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쌓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끼가 아닌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 어 토리스트 이렇게 상담해주시면 되게 많습니다 자 저는 여기 나왔는데 어 ADO 버스를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동행에 있으면 택시 타겠는데 혼자니까 제가 이 버스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자 여기 제가 도착했는데 호기쟁이가 장난 아닙니다 하 стать 여기에서 나오면 이 버스 터미널을 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타면 되고요. 이거 타면은 강산으로 갑니다. 이거 제가 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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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평이예요. 웨이컴. 이 택시가 700평이예요. 너무 비싸요. 거의 숙박비랑 막 묵네요. 그래서 저는 이 버스를 타고 가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아껴야 된다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비싸요. 물까진 장난 아닙니다. 택시탐은 25분 30분 만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동양인은 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동양인은 저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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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칸푼에 가야겠어요. 98평이예요. 98평이예요. 2평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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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티켓을 받았는데 언제 가는지 5시 55분 한 20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나오자마자 여기 뭐 이 빼도 있고요. 낯설을 땡기긴 하지만,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휴양지 느낌이 나죠? 카리브에. 제가 이 러시코 칸쿤에 올 줄이야. 하하 참네. 자 요거 타고 가면 됩니다. 한국에서 꽃나무 입고 왔었어야 되는데 참네. 자 버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버스가 도착을 했는데, 여기 가는 거 맞나요? 여기서 하면 되나요? 이거 칸쿵 가는 게 아니라 플라야 델 카르멘 가는 모양입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네 이거.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 쓰여있네. 67번이라고. 67번, 67번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게 칸쿵 가는 겁니다. 자 칸쿵 버스가 왔습니다. 자 칸쿵 버스가 왔고요. 자 여기 짐을 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기다렸는데 오네요. 67번. 미안하다. 어 저 버스가 굉장히 계속하고 좋습니다. 근데 좀 춥네요. 여기 타실 때, 잠바 꼭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춥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호텔 로비거든요. 자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둥근 탑으로 건축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뭐 단체 관광객이 왔나봐요. 단체 관광객이 온 것 같습니다. 여기 체크인을 하려고 사람들이 여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안에 실내 수영풀이거든요. 자 이 그림 같은 풍경 한번 보입시요. 야 이거 제가 이때까지 여행을 하면서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파도가 좀 세네요. 여기 가까운 데는 괜찮은데 본바다는 나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파도가 장난 아닙니다. 자 여기가 이제 호텔 전경이고요. 제가 좀 이따가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왜 왜 캄콩 캄콩이라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아 살았다. 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접시 여기 파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히 지금 들어가면 바로 객사입니다. 객사. 태풍군은 아닌데 카리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변가는 땜을 좀 나는데 여기 몸바다는 완전히 여기 파도가 한 미미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유튜버 같은데? 유튜버 같습니다. 유튜버인지 라이브를 찍는 건지 블로깅을 하는 건지 녹화 영상을 찍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뭘 하여튼 찍고 있네요. 라이브 화장실 라이브에 온 것 같아 라이브 라이브 같네요 라이브 드디어 저희는 누구야? 네, 어제 만났어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That's right 자, 어제 그 러시아 분을 그 만났습니다 자, 러시아 분을 여기서 만났는데 아, 나...이 누군가 싶었는데 아, 저를 알아보네요 자,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 저기...어, 여기 그... 완전히 저기 나체로 있는 사람도 있네요 저기, 저기 나체로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파워에이드거든요 파워에이드랑 색깔이 안 똑같습니다 아, 이 사람이...